뉴 월드 안녕하세요 빅클입니다 자 저희가 열심히 만든 캐릭터가 있었죠? 네 드디어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작을 공개하는데 드디어 완성작을 공개를 하는 날인데 브리핑을 하는 날이에요 다들 열심히 또 준비를 했잖아요 맞아요 준비하면서 어땠어요? 제가 그림은 진짜 소질이 없었거든요 소질이 없었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결국 아주 예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씩 봤는데 또 제가 다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주 예뻐졌습니다 처음에 한세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려줬잖아요 한세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주고 한세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다른 멤버들의 캐릭터도 기대가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 승왕부터 네 브리핑을 시작해주세요 바로 준비가 돼있네요 브리핑 저는 되게 간단합니다 네 저는 되게 간단한데 일단 리얼함을 표현하기 위한 정말 포도 정말 포도 포도다 이제 캐릭터로 변화를 하는 순간 변신을 하는 순간 이렇게 바로 귀엽게 알맹이 하나로 넘어왔어요 아니 잠깐만 포도는 알겠는데 근데 아내가 혹시 누굴까요? 수명 아닐까요? 누굴까요? 북극여우 정답 형 뵈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저를 포도 북극여우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겉은 포도 그리고 아내는 북극여우라고 부르잖아요 믹스네요 최종 궁금하네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보여요 보여요? 당연히 보이죠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느낌이세요? 당연히 보여요 느낌이 못 기다리겠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아 빨리 돌려주세요 북극여우 뭐야 확실한데? 맞아요 저 화끈하죠 어? 민트초코 뭐야? 민트초코예요? 민트초코 제가 민트초코파예요 아아 민트초코 색깔 너무 예쁘다 그쵸 하트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그러면 승식이 나와주세요 네 네 자 두 번째 제가 만든 캐릭터입니다 아 네 근데 약간 1차 표본이 네 약간 표정 시비가 있는 게 일단 들어가요 일단 들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조금 실패의 닥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 같아요 네 실패의 닥이었지만 이 친구는 성공작입니다 아이돌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요거 아이어리스 크라운아이트 크라운아이트 아이돌하면 또 크라운아이트 생명이죠 대비초가 중요하잖아요 네 어 여기에서는 사실 데리고 가고 싶은 건 눈밖에 없었어요 네 조금 아쉽지만 그래서 이 친구에서 업그레이드된 게 이 친구입니다 완전히 확 달라졌죠 네 완전히 확 달라졌어요 머리가 달라 머리에 꽂혀있는 건 표창인가요? 이거요? 네 아 이팔이요 표창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전체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색을 입혀요 이렇게 변합니다 우와 네 어? 비가 생겼어요? 그렇죠 제가 또 이제 강아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시간만 닮았다고 네 근데 옷을 안 입었네요 네? 탈만 쓰고 아 이거 옷이에요 은표 있잖아요 은표가 메이커예요 브랜드 브랜드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가상의 브랜드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됐습니다 야 야 뭐가 달라졌느냐 똥 아니에요 저 귀에 뭐야 뭐야 귀죠 귀 똥 아니야? 이거요 은화에요 은화 강아지 귀에요 귀에요 근데 소심했는데 왜 이렇게 신화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소심하면 캐릭터 속이 안 돼요 뭐라고요 잠깐만 그 소심하면은 그 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앨리스 이제 또 이거를 또 좋아해 주신 우리 앨리스 분들과 함께 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격에 좀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되고 싶은 성격을 넣었어요 아 네 굉장히 되게 슬픈네요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성격을 또 넣어봤고요 이 친구는 아주 발랄합니다 이야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자 다음 우리 찬이 가겠습니다 가보시죠 제가 첫 번째 시안으로 잡았던 거는 아무리 제가 닮은 캐릭터가 웰시코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 시안으로 이렇게 일단 베이스는 웰시코기였어요 그래서 이름도 허코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웰시코기 웰시코기 같지가 않잖아요 웰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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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사람이네요 이게 제가 표정이 너무 안 돼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 네 2차 시안 분에서 큐트해졌어요 그렇죠 조금 더 영한 감정을 가져가자 큐트해요 그래서 대중소를 했는데 이것도 좀 기활하게 나왔어요 그 세 번째 친구는 왜 그래요? 약간 장난꾸러기 아니 이거는 큰 형 둘째 형 막내 셋째 마음 비싶은 속이에요 얼굴이 각자 얼굴형이 다네요 네 얼굴형이 다네요 근데 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웰시코기같이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중부형인데 그렇죠 3차로 넘어갑니다 3차에서 웰시코기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웰시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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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나요 그렇죠 가운데 친구는 가르마를 탔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대중소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여기도 또 대중소를 했어요 그래서 소 친구가 이 친구고 이렇게 했는데 한 마리의 추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저의 성격을 닮아서 활발함과 때론 담수성이 풍부한 그런 웰시코기를 만들어봤는데 굉장한 밸런스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저만의 시그니처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최종순으로 진화합니다 아 아 네 자 공유합니다 네 자 헛고기 완성 아 네 귀여워졌어 귀여워졌어 자 바로 이 웰시코기가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모티브 웰시코기 또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고 때론 점수성이 풍부하지만 아주 귀여운 녀석이죠 그리고 또 눈에 제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는 저의 모티브가 담겨있는 아름다운 캐릭터입니다 이모티콘에 저거 의미가 있나요? 사실 제가 데뷔 때 골뱅이 두 개를 많이 썼어요 이거를 우리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넣어보자 했는데 너무 완벽한 캐릭터가 되는거죠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찬일거에요 그러니까요 나만의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죠 작성합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의 또 캐릭터에 보신 걸 여러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설명은 제 별명이 또 저희 팬분들께서 딸기 말티즈라고 또 이런 시그린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딸기와 말티즈를 섞는 믹스하는 그런 작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는 진짜 무서워 1차 시안입니다 이거는 털을 강조하는 이 텍스처를 관리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딱 딱 딱 딱 하다가 이 친구가 그나마 좀 괜찮아 털이 밀렸네요 털이 아니고 이거 딸기 시에요 2차 시안 그때부터 표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딸기 안에 말티즈로 한번 넣어봤어요 잔인한 사람 잔인한 사람 저희 머리 속에서 나온 거라서 전주해주셔야 돼요 전주합니다 그래서 3차로 넘어갔습니다 갑니다 아핫 완벽하네요 훨씬 좋아졌네요 훨씬 좋아졌죠 네 말똥말똥한 주인 어디 있어요 나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초롱초롱 말똥말똥 that's how you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진짜 예쁘다. 우리 엘리스 분들이 좋아해 주시기에 또 저는 인형을 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작업하시거나 이럴 때 이렇게 안으면서 작업하실 수 있게 동그랗게 좀 그런 느낌을 내가지고 혜진이가 인형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제 캐릭터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팬 분들한테 고양이라고 많이 불려서 제가 고양이를 그려봤는데 이마에 빅톤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톤캣이라고 예명을 대충 지었는데 이게 2차 시안인데 말랑말랑하게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3차 이제 채색까지 다 한 번으로 이제 이게 제 이름 도한세의 D가 그려져 있는 모자가 공식 색깔의 캣모자를 귀엽게 씌웠고요.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게 얼굴이 이미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고양이 탈을 수가 있어요. 오오RS 오오 어떻게 채색으로 나왔을지 한번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본인이랑 거의 후사 닮았네요. 닮았네. 되게 이름을 뭘로 지을지만 남은 거 같은데 추첨을 통해서 이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병사님 하이리에 안녕하십니까 털락탈락 탈락 병아리와 강아지를 많이 닮았다 이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강아지와 병을 섞어서 좀 길게 해볼까? 아니면 여기에 그냥 강아지에 이게 뭐냐? 귀랑 귀를 섞어볼까 했는데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도화가 한 작가가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길이 형성은 좀 나왔어요. 에? 감자 같은데? 네, 좀 포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거 다리 사이에 저거 뭐예요? 이건 똥 아니에요. 뭐예요? 뭐예요? 1년대. 응, 한 거 아니에요? 포리예요? 포리입니다. 포리야. 포리가 어떻게 한 거래요? 이 형이 아니라 저흥통이었구나. 저흥통이라고. 아, 동전 나온 거야? 그래서 2차까지 이렇게 조금 50% 왔다 싶어서 마지막에 간 게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너무 디벤업이 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저의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디자인이 나왔는데 자, 그럼 이제 최종본인가요? 또 최종본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너무 잘 나왔어요. 자, 꼬리죠. 하나, 둘, 셋! 꼬리를 없앴네요, 꼬리를. 꼬리를 없애고 이렇게 또 불이, 또 홍조. 필요하죠.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눈썹이랑 눈 느낌이 병찬이 형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캐릭터를 다 주인 닮았어. 닮았어, 나 진짜 닮았어, 근데. 진짜 닮았어. 또 잘나온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빈이에게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예스. 일단은 1차적으로 제가 그렸던 게 저는 이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표정들을 메인으로 이제 해가지고 여러 표정들을 그려봤어요. 수빈이 표정 같네요, 정말.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오, 정말. 수빈이의 지금 표정이랑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영혼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2차로 넘어가서 이제 표정을 잡았으니까 몸태를 잡아야 되잖아요. 결국 약간 이런 형태의 몸을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탈 옷을 입은 고양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여기 이제 킬링 포인트. 핑크쟁류와 핑크백. 네, 그리고 바로 즐기는 포인트예요. 아주 만지면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최종본은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귀엽게 나왔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좀 오류인 거 같은데요? 그냥 수빈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터서 지금 약간 열 나이 된 것 같아요. 반대로 추운 게 아니라.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저의 최종보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너무 잘하네요. 이제 수빈이 캐릭터 보여주세요. 네? 이제 수빈이 캐릭터 보여주세요. 사진 사요. 사진 말고. 말씀해 봐줘요. 네,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근데 미리 또 받았잖아요, 후보지를. 네, 받았어요. 네, 후보지를 이렇게 다섯 개씩 받았는데 수고 형, 어떤 후보들이 있나요? 저는 포야 있고요. 포도우야 하친말. 포야. 포야. 난 포나 있고요. 포도대장은 나. 그 다음 포짱. 포짱. 포도대장의 줄입니다. 포도대장. 홍량. 포도우야를 귀엽게 섞은 이를. 홍량. 그 다음에 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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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트도 유인데? 포유. 포유. 네, 앨리스를 위한 포도대장 승무읠 포유. 아, 괜찮네. 후보들 중에서 하나 딱 고른 다음에 이제 포야. 포야가 탄생했습니다. 아, 첫 번째 캐릭터 포야. 아, 탄생했네요. 자, 제가 바로 이제 갈 건데 다섯 개 항목입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차니콕이 유유유 너무 귀엽잖아 라는 주제로 차코. 차니의 별명인 허카롱 플러스 운 좋은 차니를 합쳐서 럭키. 롱키. 허찬 플러스 왕몽이. 허뭉이. 아, 허뭉이. 차니의 트레드마크인 윙크 이모티비콘과 웰시콕이의 마지막 글자인 코기를 합친 말 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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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키 왕크. 차니의 캐릭터가 너무 인자해 보여요. 허허. 여기서 딱 들어온 게 윙키랑 차코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윙키와 차코. 네, 그래서 차코가 탄생합니다. 차코가 또 이렇게 두 번째로 연재를 했습니다. 좋아요. 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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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우리 병찬이가 한 번 봐봐요. 저는 첫 번째는 아콩입니다. 병아리와 콩을 강아지로 합쳐서 아콩이. 아콩 아콩이. 두 번째, 강아리. 강아지가 병아리 합쳐서 강아리. 강아리. 세 번째, 뿅지. 귀여운 병찬이의 삶은 뿅아리와 강아지 뿅지. 뿅지. 4번 치피. 병아리에 뜻하는 치키와 퍼피를 섞어서 치피. 치퍼. 치피와 비슷한 뜻으로 치키퍼키 치퍼보. 오오오오. 치키퍼키 치키퍼. 저는 딱 그냥 바로 들어왔어요. 아, 좋아. 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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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피 아니에요. 치피. 치피. 자, 우리 탄생. 네, 저 1번은 캣치. 캣과 치즈를 합친 말로 캣치가 또 잡다란 뜻도 있잖아요. 그렇죠. 엘리스의 마음을 타로잡을 수 있는 이름이라 해요. 그리고 2번, 냥칫. 이 아이피스 형이 뭔가 칫 하면서 약간 이런 새침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냥이랑 칫을 합쳐서 냥칫이래요. 그리고 3번은 도짜래요. 치즈고양이. 치즈고양이니까 도안새, 치즈고양이에서 도짜래요. 오오오오. 각필드가 생각이 낫대요. 치즈고양이. 그리고 5번이 양군. 양군. 고양이 장군. 5번이 괜찮죠. 저는 1번 캐치로 하겠습니다.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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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우리. 룬이. 네. 네, 첫 번째는 스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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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트로베리의 스타와 마이티쭈를 귀엽게 말해서 쭈를 합쳐서 스타쭈. 아, 스타쭈. 쭈. 네, 두 번째는 베리쭈. 스트로베리의 베리와 마이티쭈의 쭈를 붙여서 베리쭈. 그리고 세 번째는 새쭈. 새쭈. 네. 다 라인. 세쭈과 마이티쭈를 합쳐서 새쭈. 날기 과즙을 나타내는 주스의 쭈도 되는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네, 네 번째는 리즈. 스트로베리와 마이티의 리즈. 그리고 우리 세준이 얼굴은 항상 리즈이기 때문에 리즈가 아주 적합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다섯 번째는 쭈쭈. 세준이와 마이티쭈. 쭈쭈. 네, 저는 마음에 들어 왔어요. 자. 그렇다. 네, 베리쭈.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수빈이. 네, 저는 첫 번째가 콩양이에요. 콩양이요? 수빈의 비인이 영어로 콩. 그래서 콩. 그리고 야옹이 콩양 해가지고 울지마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라고 써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숲수비. 그냥 수빈이 그 자체라 이름도 수빈이 별명 그대로 수빈이. 좋다. 이렇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캣숲. 고양이와 수빈이 캣숲. 이렇게 써주셨고 네 번째는 뚱냥이. 얼굴이 너무 통통해요. 뚱냥이 같아요. 다섯 번째는 러빈. 러브수빈의 줄임말이래요. 솔직히 저는 1번이랑 2번이랑 콩양이랑 숲수비가 지금 조금 고민돼요. 다 어떻게 생각해요? 콩양이랑 숲수비. 남숲수비. 남콩양이. 저는 콩양이로 퐁당 퐁당하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줍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내주신 이름입니다. 첫 번째 뭉식이. 뭉식이. 뭉뭉이의 뭉자랑 승식이의 십자 넣어서 뭉식이 뭉식이 자 두 번째 복댕이. 복댕이. 복숭아 댕댕이 승식해서 복댕이. 나쁘지 않아? 세 번째 피식. 피치승식이. 어우 나쁘다. 피식이. 피식이를 볼 때면 너무 귀여워서 시이 웃게 만드니까. 네 번째는 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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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를 조금 귀엽게 발음해서 복숭아와 승식이를 합치만. 뽀식이 괜찮네. 뽀식이 한입의 왕이라고 그러셨고요. 다섯 번째는 푸치 보내주셨어요. 푸치. 퍼피와 피치 합쳐서 오 푸치 괜찮다. 저는 근데 지금 푸치랑 피식이가 조금 난 피식이 강력한다고 아니 뽀식이 뽀식이. 피식 푸치. 난 피식이 한 표. 피식 소수 나오고 피식 나쁘잖아. 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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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의 이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이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의원이 많이 들어가서 작업이 된 거라서 의미가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엘리스분들도 더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일단 인형 목베기도 나와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팬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에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게 돼서 재미있고 또 새로운 추월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사랑을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인형이랑 아무래도 원형 쿠션 베고 주무셔도 되고 뭐 껴안고 주무셔도 될 정도의 그런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팬분들이 건강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너 또한 우리 팬분들 옆에 있을 때 멋진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창의성에 대해서 또 한 번 뭔가 재미를 느낀 것 같고 또 너무 잘 나와서 굉장히 또 만족스럽습니다. 이 주인을 닮은 것 같아서 너무 흡족하고 우리 차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차코야 파이팅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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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도 나왔으면 좋겠고 볼펜 같은 것도 나오면 좋겠고 약간 이모티콘 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실체화된 캐릭터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피식 웃게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피식 웃게 되는 것보다 활짝 웃는 캐릭터가 되게 바랭 피식아 일단 인형은 나왔으면 좋겠고요. 가방이나 그런 데에 걸 수 있는 키링 정도?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이 친구는 관심을 먹고 잘하는 아이예요. 지피도 잘할 거야. 그치? 응. 잘하네요. 일단은 설렘이 굉장히 컸지만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만든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거를 저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캐릭터를 만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만든 친구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함이랑 포근함을 주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가 됐으면 좋겠어요.